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본 강의는 행정법 쟁점 답안지를 활용한 실전 강의입니다. 사례형 실전 강의에요. 사례형 실전 강의입니다. 특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쟁점 답안지의 심플한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행정법 쟁점 답안지 책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활용법 또 이와 관련된 강의에 대해서 소개한 동영상을 한 번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말에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 번 정도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강의를 듣는 것이 맞겠느냐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사례형 실전 강의고요. 그리고 행정법 기본 강의를 촬영을 합니다. 이때 실전 강의는 지금부터 있지만 기본 강의는 제가 여러가지 일정이 있어서 6월 말 7월 초에 촬영에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점 정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본인이 어디에 맞는지를 보시고 강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례형 실전 강의는 행정법이 처음에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서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례 출제 포인트를 잡습니다. 각 쟁점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사례 시험에서 질문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쟁점 추출 훈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행정법은요. 타 법과목에 비해서 쟁점 추출이 힘든 과목이에요. 이거는 모든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전에 들어갔을 때요. 질문에서 어떤 쟁점을 묻는지를 몰라서 답안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락이 나오는 거죠. 사실 사례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례의 마지막 피날레는 사안포섭이죠. 사안포섭과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례형 실전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라든가 또는 쟁점 압축 강의 같은 것을 한 번 정도 들어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이거라도 꼭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기본 강의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기본 강의는요. 첫째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 행정법이 처음인 또는 법학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을 가나하다라부터 다 꼼꼼히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는요. 개념이 연결되는 논리와 맥락을 통해서 행정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립니다. 세번째는 중요한데요. 행정법 쟁점 답안지는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심플한 내용인 대신에 문제점이 뭐냐면 학설을 이름으로만 철회한 경우도 있죠. 학설에 대한 학설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학설이 대립하는 실익이 어디 있는지 학설을 좀 더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각 쟁점별로 주요 판례가 있죠. 주요 판례에 관해서도 사실관계와 쟁점과 그 판례에서 쟁점화됐던 문제점이 뭔지를 밝히면서 실제 시험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행정법이 처음이거나 행정법이 처음이거나 또는 법과목에 대한 기초가 약한 분들은 기본강의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6월 말부터 업로드가 시작될 겁니다. 그렇지만 행정법이 처음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정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다만 판례에 대한 소개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3시간 1회 분량으로 해서 보통 6회 내지는 7회 정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출제 포인트 질문 유형, 쟁점 추출 훈련, 사은포 섭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통치 행위부터 보도록 합니다. 통치 행위는요. 그래도 논리맥락, 여러분 QR코드가 찍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논리맥락을 읽힐 필요가 있어요. 통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뭐냐를 먼저 고민을 하는데 행정은 공익실현을 위한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국가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죠. 행정법이란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법이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이 바로 통치 행위입니다. 자 통치 행위는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변호사 시험에서는 객관식에는 출제가 되지만 사례로는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요. 출제 포인트는 보통 판례를 사례화 할 겁니다. 사례화 할 거고 보통 통치 행위와 시험에 나온다면 판례를 가지고 사례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판례 사안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례로 나오면 질문 형태는 뭐냐면요. 질문 형태는 사법심사 가능성이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건 사례 팁입니다. 이런 사례 팁을 많이 읽혀야 돼요.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 형태는요. 몇 가지 안됩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질문에서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면 첫 번째는 통치 행위를 물어봤든지 두 번째는 특별 권력관계를 물어봤든지 뒤에서 나오죠. 특별 권력관계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단 여지입니다.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봤을 때 질문 형태가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본다면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특수한 그런 행정작용인지를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통치 행위 특별 권력관계 또는 판단 여지 셋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봤다면 셋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출제 포인트 그래서 쟁점 출출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 답안이 있을 때는 고우두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법심사 가능성은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는 거 결국 통치 행위라는 관념 자체는요 고해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영역으로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나온다면 비상계엄, 서운치소인데 이 판례 같은 경우는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팁을 한번 드릴게요. 사례 같으면요 만약에 통치 행위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하네요. 통치 행위에 해당되면 해당되지 않으면 결국 해당되면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심사가 안 된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각각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법통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치 행위를 부정하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때는요 사법심사가 가능한 쪽으로 시험을 내고 싶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일반으로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 위주로 고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법심사 제한 원리로서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비상기업에서는 통치 행위의 관점을 인정했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관해서 서훈치소에 관해서는 통치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비상기업에서 통치 행위를 긍정했다면 동그라미 결론이 뭐예요? 이게 바로 사례의 해결입니다. 통치 행위를 인정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서훈치소는 통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론은 뭐예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요. 통치 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직접 연관이 되면 관련이 돼 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알아둬야 됩니다. 결국 결론 통치 행위의 인정 여부는 왜? 실익은 왜입니다. 결국 실제적 이익이 뭐냐는 거예요. 통치 행위의 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실익은 뭡니까? 결국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소송요건에서 아예 법원의 판단 대상 자체가 되지 않으면 소송요건 자체를 충족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적법한 작용인 대상적격 자체를 상실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객관식으로도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소송 취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강의 같으면 소송 취소 같은 판례를 좀 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송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훈장을 소유한다든가 국가 유공자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나중에 보니까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인 줄 알고 소원이 내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일 행각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소원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소원 대상자는 죽었죠. 그럼 망인이 됩니다. 죽은 자는요. 법률관계의 주체객제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망인의 유족들에게 소원 취소가 통보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여러분이 기본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맛보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서는요. 이 판례에서 쟁점이 되는 건 소원 취소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사법 심사 대상이 되느냐. 쟁점은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봤다면 소원 취소가 통치행위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통치행위 여부가 쟁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통치행위가 아니다. 판례의 결론은 부정이에요. 부정이 되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앞에서 말했어요. 통치행위가 아니면 사법심사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또 피고적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누가 피고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서는 소원 취소를 결제한 것은 대통령인데 이것을 통제한 것은 소원에 관한 사문은 보훈처장해야죠. 보훈처장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실제 판례에 들어가면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있긴 한데 산에서는 통지를 한 보훈처장을 피고로 삼았던 겁니다. 이건 객관식 질문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결제권자와 통제한 행정책이 다를 때 피고는 한고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느냐 누가 된다? 결제권자 결정한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 그럼 보훈처장으로 했다면 이것은 보훈처장은 피고 선택을 잘못한 거죠. 이럴 때 피고 경쟁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험은 이 두 가지 정도가 나와요. 서원 취소와 관련된 판례에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법심사 가능성과 관련해서 통치행위와 문제가 됐고 결론을 부정하면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피고 선택을 잘못한 부분 즉, 결제권자와 서원 취소를 통보한 행정청이 다를 때 누가 피고가 되느냐 결국 결정을 한 결제를 해야 사인한다는 얘기예요. 결제가 사인을 해야 처분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피고적격을 갖는다는 판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세 번째 쟁점도 존재해요. 세 번째 쟁점은 뭐였냐면 이런 서원 취소 통보의 법적 성질이 뭐냐 유족에 대한 서원 취소 통보가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결론은 부정됐어요. 부정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서원은 우리 판례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서원이나 서원 취소의 대상은 그 대상자에 한정한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미 죽어있죠. 망인. 따라서 유족 같은 경우는 서원 취소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서원 취소의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유족에 관한 서원 취소의 통보는 일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단순 사실 행위로 봤습니다. 단순 사실 행위로 본다면 처분성이 부전되는 것이죠. 여기서 결론 보면 통치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가능성은 있지만 유족에 대한 서원 취소 통보는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소속요건을 못 갖춘 거예요. 그런데 판례는 여기서 처분으로 보더라도 하면서 이 두 번째 쟁점까지 논의를 해 준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 강의에서는 중요 판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판례 사안의 내용이 뭐였고 뭐가 쟁점이 됐고 왜 쟁점이 됐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고 그 결론에 따라서 사안 해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서원 취소 통보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 쟁점은 통치 행위 인정 여부입니다. 결국 통치 행위가 부정된다면 사례 해결로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피고적격과 관련해서 서원 취소에 관한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인 대통령과 통제한 보훈처장이 서로 이렇게 달랐을 때 누가 피고가 되느냐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보훈처장에게 했다면 피고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고 경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피고 경정이라는 개념은 나뉘게 배웁니다. 서원 취소 통보의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결론 인정되지 않는다. 왜? 여기서 논구는 사실 두 가지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서원 취소는 그 자체가 일친 전속적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은 유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유족에 대한 통보는 뭐냐 유족은 관리자의 입장이 불과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단순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다. 단순 사실의 통보면 처분성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항고 선언을 제기하면 각합 판결을 받는다가 결론입니다. 다만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적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고 객관식에서는 1, 2번이 출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온다면 3번까지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면 서원 취소에 관한 판례는 모든 쟁점과 뭐가 문제가 됐고 그때 쟁점은 뭐고 결론은 뭔지 이런 식으로 판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표 같은 거 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또는 이걸 심플하게 적어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첫 시간이어서 그 정도 해봤습니다. 법치주의와 법치 행정의 원칙이 나오네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행정의 목적은 공익실현에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것이 행정법이에요. 행정법도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행정법 영역에서 행정법에서는 행정의 목적 자체가 공익에 있다 보니까 행정법도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보는 사정판결 같은 게 있는 거죠. 따라서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행정법에서 법치주의 원리가 법치주의가 일정한 하나의 원칙을 갖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법치 행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 연결점을 정확히 알고 법치 행정의 원칙에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의 법규 창조력 두 번째 법률 유보 세 번째 법률 우위 원칙이 있죠. 기본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강의에서는 이런 개념을 세세하게 다 잡습니다만 지금은요 그런 기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쟁점이 사례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질문 유형이 어떻게 나오느냐 쟁점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포섭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자 법규라는 개념을 알아두어야 돼요. 법규는 대외적 구속력이죠. 법규는 법규범의 줄임만이에요. 법규성이 있는 규범입니다. 이때 법규범의 갖고 있는 법규의 성질 이걸 법규성이라고 부르고 법규성이란 대외적 구속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대외란 국민의 권리부를 규류하고 법원의 재판규범이 되는 성질을 말한다. 이건 기본 강의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이때 쟁점이 있는 부분이 바로 법률 유보 파트고 법률 우위는요 유보는 다른말로 일정한 행정자유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법률 우위 원칙은 상위 법률에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자의 차이 만약에 이 양자의 차이를 모른다면 사실은 기본 강의는 한번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 강의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해 볼게요. 이때 법률은요 성문법입니다. 법률 유보 원칙의 법률은 성문법만이에요.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유인명령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률 우위 원칙의 이 법률의 범위는요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으로서 일반 원칙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유보 원칙에 일정한 법적 흥가가 필요한 행정작용은 그 범위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쟁점이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의 범위 그리고 적용 범위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쟁점에서 법률 유보 원칙의 적용 범위인데요.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이런 키워드 TV 수신료 사건에 관한 판례에서 기본권 실현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성 유보설이죠. 세 단어를 가지고 저처럼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판례는 TV 수신료 사건에서 헌재 결정이죠.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 사건에서 기본권 실현과 직접 관계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국회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중요성 유보서를 취한 바 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례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례에서는요. 법률 유보 원칙의 유보는요. 근거입니다. 따라서 질문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무슨 무슨 규범이 있어요. 이런 규범에 근거하여 제재 처분이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타샵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방송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 중지 명령을 바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진짜 뭐지? 너무 어려운데? 자, 보세요. 근거라는 건 유보죠. 즉, 법률 유보입니다. 자, 이런 규범에 근거해서 영업정지 처분 이런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때는 이 규범이 법률 유보원 측의 이 법률 즉 법규성이 있는 이 법률 또는 법률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법규 명령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고 두 번째는 법률 유보원 측의 적용 범위도 두 번째 쟁점이 됩니다. 질문 하나에 쟁점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규범의 행정규칙에 근거하면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됩니다. 그렇지만 이 규범은요 법률은 아니에요. 법규 명령인지를 봐서 법규 명령이라면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제재 처분은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어떤 학살에 따르더라도 결국 법률 유보원 측이 적용될 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법률 유보원 측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쟁점이 가장 중요하죠. 변호사 시험 같으면 간단하게 결론을 주시면 되고 행시 같으면 좀 더 다 써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침해 유보설은 법률 유보원 측이 즉 일정한 행정작용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적용 범위가 침해 유보설은 침해 행정만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무 유보설은요 모든 행정작용이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3번 급행정 유보설은요 침해 행정은 당연하고 복지국가에서 중요한 급부행정까지 법적 근거로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중요사항 유보설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중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질문 형태에서 제재처분은 침해 유보서를 취하건 전무 유보서를 취하건 급행정 유보서를 취하건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하건 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가 결론이 됩니다. 자, 알아두셔야겠어요. 변호사 시험 같으면 판례 위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기본권 관련성과 관련해서 중요사항 유보서를 취한다. 그러면 사례의 결론은 뭐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예를 들면 제재처분에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는데 적용되는데 만약에 그런 법령의 근거 없이 일정한 처분이 나왔다면 이 처분은 위법해지는 겁니다. 이 결론을 알아야 돼요. 즉 일정한 행정처분이 일정한 행정처분이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다른 말로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위법해지는 겁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일 때는 위법이 되죠.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도 출제가 돼요. 유보는 그냥 근거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법률은요 결국 법규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때는 여기까지 물어봅니다. 즉 만약에 방송심의규정 같은 게 있을 때 방송심의규정의 근거에서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은 방송심의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이 법률에 해당될 수 있겠느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법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요 지금은 이해 안 돼도 좋아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행정입법까지 다 배운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됩니다. 지금 알 것은 질문 형태에서 법적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면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행정법의 법원 법원은 존재 형식이라고 했죠. 행정법의 존재 형식은 성문법으로도 존재하고 불문법으로도 존재합니다. 그걸 불문법원이라고 불러요. 불문법에서는 관습법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행정법의 일반원칙입니다. QR코드에 찍어있는 논리맥락에서는 이런 논리맥락을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논리맥락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6회 강의이기 때문에 6, 7회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맥락까지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사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비례원칙은요. 비례원칙은 위법성을 묻는 시험에서는 항상 쓴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것만이면 비례원칙의 파생원칙이 뭔지도 기억하십니다. 비례원칙의 파생원칙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와 철회에서는 이익형량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익형량 원칙은 비례원칙의 파생법리입니다. 파생법리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이익형량 원칙에 따라서 위법성 여부가 판단되면 굳이 비례원칙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말고도 비례원칙의 수정례로서 나중에 보면 행정계획에서는 형량명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형량명령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행정계획 분야에서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뒤에서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도는 좀 알아둬야겠다.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적필성만 기억하면 됩니다. 결국 시험에서는요. 비례원칙의 의의 내용 이거 뭐 시간 없을 때는 곧바로 비례원칙의 의의 정도 써주고 사안포섭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적합한 수단 즉 내용에 나와있는 적필 필요성 원칙 최소 필요성 원칙을 덜 침입적 수단이 없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유지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적필 상당성입니다. 자 여기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에 비해서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다 이 이익형량이 상당성 원칙이에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 비례원칙은 시험에 나올 때요. 그 배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3점에서 5점 정도 사익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의는 간단하게 써주고 곧바로 소결로 들어가서 소결해서 비례원칙의 요건을 다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답안제가 됩니다. 자 평등원칙은요. 평등원칙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일단 평등원칙은 요건이 중요하고 요건 소결로 들어가면 되는데 동일 사안에서 일정한 차별이 있고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자의적 차별이라고 부르죠. 그럼 평등원칙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나올 때 주의할 건 뭐냐면 평등원칙이 문제가 되는 사안은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 법리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원칙이라고 써도 돼요. 자기구속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동차안만 기억하고요. 3포수 발 때 그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런 식으로 사례에 많이 써요. 이 사건 처분은 다른 어떤 어떤 사례와 의뢰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사안이며 그리고 합리적 이유 없는 이런 자의적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이 표현 자체를 읽혀놓습니다. 포섭할 때 요건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만 하는 동일, 차별, 합리 이런 단어가 포섭에 들어가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자기구속의 법리는요. 평등원칙의 파생법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구속의 원칙이죠. 동일사안에서 동일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건은요.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관행과 동일한 사안이고 그 관행이 위법하지 않을 것을 요건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행의 존재와 관련해서 일정한 재량준칙이 있을 때 과연 이런 관행이 필요할 것이냐. 왜냐면요. 재량준칙은요.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으로서 앞으로 반복 시행될 것이 고도로 예상되고 기대됩니다. 이걸 예기관행이라고 불러요. 이게 중요합니다. 의요건 많이 쓸 필요 없어요. 요건 위주로 써주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쟁점이 나올 때 쟁점을 놓치면 안 돼요. 쟁점은 보통 7점에서 10점 정도로 무조건 활동이 됩니다.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례에서는요. 설문 내용에 재량준칙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사례에서 재량준칙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고시 등 고시 훈령 이런 게 나오면 재량준칙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어려워요. 이 두 번째가 어려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 불형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불형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행정규칙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재량준칙이에요. 재량준칙의 개념은 뭐냐면요. 재량준칙은 일단 분류기준으로 볼 때 행정규칙의 종류입니다.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영유물리 이용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재량준칙이란 재량영역에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전환한 행정규칙을 재량준칙이라고 부릅니다. 2번으로 나올 때는 좀 어렵습니다. 불형형식의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일 때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이고 그 성질은 과학상 재량준칙이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고시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재량준칙이 존재할 때 행정관행이 필요하냐 행정관행이 있는지 여부는 설문에서 찾는 훈련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 나오면 두 가지 체크합니다. 자기고속 법리가 쟁점이 됐다고 찾아지면 여러분은 설문 내용에서 두 가지 체크합니다. 첫 번째 재량준칙이 어디 있는지 두 번째 설문에서 관행이 있는 걸로 나왔는지 없는 걸로 나왔는지 이거 찾는 게 핵심이에요. 사례에서는 그러면 견해 다툼은 있지만 결국 판례대로 가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정관행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례 해결에서는 설문의 내용에 보니까 예를 들면 200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대풀이 시행되어 온 고시에 따라 이런 말이 있으면 관행이 있는 거죠. 관행이 있으면 자기고속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면 자기고속 원칙 위반으로 유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고속 원칙의 요건, 성립요건을 결여했기 때문에 자기고속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고속 원칙 위반이 아니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럴 때는 파생원칙 위반이 아닐 때는 일반 원칙으로서 평등 원칙을 다음에 논의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평등 원칙 다음에 비례 원칙까지 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사안의 경우 처분 기준인 재량준칙 이것을 설문이나 또는 참조조문에서 꼭 찾아줘야 된다. 지금은 사례에 특화된 강의입니다. 대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있는지 이것도 설문에서 찾아줘야 돼요. 재량준칙은 웬만하면 참조조문에서 찾고 행정관행이 있는지는 설문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정관행이 있다고 나오면 행정관행이 성립됐다. 요건에 맞게 지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심표를 찍는 겁니다. 관동이 관행이 있다. 그리고 동일사안이다. 관동. 그리고 위의 관행이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기고속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사안포서 받은 것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